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촬영했던 영상 파일들을 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그것들을 소스로 활용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 거예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하나 그리고 차근차근 같이 해나가면서 이 영상 편집이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나가보도록 할게요 영상 편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와 그리고 애플의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배울 프로그램은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고요 무료 프로그램임에도 제약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영상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설치하러 가볼까요? 검색창에 다빈치 리졸브라고 검색해 줍니다 그 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자 여기서 살짝 내리면 지금 다운로드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신 다음에 스튜디오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유료 버전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 버전이에요 왼쪽이 무료 버전이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설치해 줄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세부사항이 나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1, 성 1, 회사 1, 이메일, 골뱅이 1, 1, 1, 1 이러고 등록엔 다운로드하게 하면 돼요 잠깐 기다리면 알아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 설치가 끝나고 로딩창이 지나면 저와 같은 화면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라는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만드는 게 꽤 어렵진 않아요 금방 만들어요 바탕화면에 우클릭해서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만들어진 새 폴더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촬영했던 소스 파일인데 이건 예전에 제가 상품 리뷰하면서 만들었던, 촬영했던 영상 파일이에요 저는 이걸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방금 만든 새 폴더의 이름을 다빈치 리졸브 연습이라고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이 폴더를 여셔서요 폴더를 두 개 만들어줍니다 왜 두 개를 만드냐면 하나는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폴더고 하나는 소스 파일을 넣을 폴더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폴더에는 db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은 소스라고, 아 이거 잘못 썼네요 소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등 소스 파일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파일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폴더를 두 개 또 만드신 다음에요 하나는 01.bdo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02.export라고 폴더를 총 두 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디오 폴더에다가 저번에 우리 촬영했던 소스, 촬영본을 여기다가 옮겨 주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왔죠 다시 다빈치 리졸브로 돌아와서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왼쪽 하단에 new database를 누르신 다음에 name을 입력해 주시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대문자 안 되고요 띄어쓰기 안 됩니다 네 여기서만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underbar로 띄어쓰기를 표시를 해주는데 movie라고 할게요 movie 자꾸 오타가 나네요 스펠링 모르는 거 아닙니다 underbar 1 그 다음 location 이제 저장할 위치를 지정해야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 연습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 db 이 안에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폴더 선택을 해 주시고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좀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이러면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된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서 new project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방금 만든 건 데이터베이스라는 이 파일의 기본이 되는 파일이고요 그 다음은 이 안에서 작업할 프로젝트 파일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파일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할까요 어... 저는 practice underbar 1로 할게요 연습용이니까 create를 누르면 잠깐 기다리면 이런 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여기 하단에 있는 거 edit, color, deliver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edit을 먼저 만져볼게요 edit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여기가 이제 소스를 모아 놓는 곳이에요 소스를 여기다 불러 올 거예요 우클릭해 주신 다음에요 여기 이쪽에다가 우클릭해서 import media를 클릭해 주시면요 아까 바탕화면 있죠 바탕화면으로 가셔서 폴더 그리고 촬영본 소스 저장했던 경로로 넘어가시면 돼요 비디오로 들어가서 촬영본 여기에서 자신이 편집할 파일들을 다 불러면 되는데 저는 8개 다 쓸 거기 때문에 다 클릭하고요 open을 눌러 줄게요 자 그 다음에 change project frame rat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들은 크게 신경 쓰실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change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인 이거를 timeline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소스 파일들을 여기에다가 불러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불러와서 하나씩 하나씩 잘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만 골라내서 영상을 합칠 겁니다 이걸 컷 편집이라고 하고요 일단 하나만 가져와 봅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면 밑에는 오디오 파형이 보이고 위에는 비디오의 썸네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 여기서 일단 재생을 한번 확인 재생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이때는 제가 혼자서 촬영을 해야 됐었기 때문에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해놓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카메라에 초점이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그런 다음에 지금 보면 둑둑 끊기는데 컴퓨터 사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끊김이 많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화살표를 움직여 보면 움직이죠 이 바가 이걸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지금 프리뷰 모니터에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이 인디케이터가 가리키고 있는 부분인데 인디케이터를 뒤쪽에 갖다 대면 이 영상의 뒷부분을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여기부터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에서 살짝만 올라가 보면요 여기 툴이 있어요 이걸 툴박스라고 하는데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죠 이 화살표는 선택 툴입니다 제가 지금 선택 툴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의 길이를 줄일 건데 여기 보면 블레이드 에딧 모드라는 게 있어요 단축키는 B고요 자 지금 B를 눌렀더니 블레이드 툴이 활성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모양이 바뀌죠 이 블레이드 툴을 여기 자를 클립의 위치에다 갖다 대고 왼쪽 마우스로 클릭 한번 하면 클립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지죠 자 움직여 보면 이렇게 두 개로 갈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립을 자르면 됩니다 앞부분을 어떻게 지우냐면 백스페이스를 한번 눌러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빈 공간은 우클릭해서 리플 딜리트 눌러주면 알아서 당겨집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 어느 부분까지 사용할 건지 확인을 하고요 저는 딱 여기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블레이드 툴을 선택해서 자를 부분에 클립 위에 갖다 댄 다음에 왼쪽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면 뒷부분을 똑같이 백스페이스로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 클립 작업을 했으니까 다른 파일들도 불러볼게요 이번에는 좀 길게 해서 2번, 3번, 4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누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왼쪽 마우스 커서를 누르시면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를 동시에 끌어서 타임라인에 갖다 대면요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불러와집니다 타임라인을 보시면 나는 2번 파일, 3번 파일, 4번 파일을 다 선택했는데 왜 2번 파일밖에 안 보이지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클립 길이가 길어서 타임라인을 넘어 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뒤에 있는 3번이나 4번이 안 불러진 건 전혀 아닙니다 자 뒤에 있는 걸 어떻게 보냐면요 타임라인에 마우스 커서를 놓으시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려 보세요 그러면 타임라인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다 보이죠? 클립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자 다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위쪽으로 긁어주세요 그럼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다시 한번 아래로 긁어보시면요 타임라인이 축소가 됩니다 클립 길이는 다 그대로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알트를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긁으면 다시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선택 툴, 블레이드 툴, 그리고 백스페이스 그 다음 리플 딜리트 이렇게 우클릭해서 리플 딜리트 하고 컨트롤 마우스 휠 컨트롤 마우스 휠 알트 마우스 휠을 번갈아가면서 이용하시면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으시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컴퓨터 사양이 느려서 지금 시원하게 프리뷰를 확인을 하지는 못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출력을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양이 낮은 만큼 출력되는 속도도 느리긴 해요 하지만 그냥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 느려서 보는 것보단 차라리 그냥 출력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출력을 어떻게 하냐면요 하단에서 Edit, Color, Deliver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출력 이제 인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영상을 추출하는 건데 Deliver 탭을 누르시면 여기서 이제 추출이 가능합니다 작업이 완성된 프로젝트는 꼭 컨트롤 S를 눌러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 탭이 하나 생겼습니다 Custom YouTube, Vimeo, Twitter, H.264가 있는데 우리는 다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File Name, 이 동영상, 인코딩할 영상의 파일 이름을 만들어 주세요 저는 다빈치 리졸브 연습 영상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로케이션, 이 인코딩한 영상을 어느 곳에다가 저장을 할 건지 경로를 지정해 주는 건데 아까 우리가 DB 폴더 만들었던 공간 있죠 바탕화면으로 넘어가서 다빈치 리졸브 연습 그 다음에 DB가 아니라요 소스에 Export,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Export를 한 다음에 Save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다빈치 리졸브의 소스 폴더에 Export로 영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거는 건드리실 게 없는데 여기 밑에 Format, Format을 MP4로 바꿔주세요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는 건드리실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Add to Render Queue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Render Queue의 목록이 하나 생겼어요 그죠?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Practice underbar 1 이 영상을 이제 추출을 할 겁니다 자 Render All을 클릭하시면 이제 렌더링이 진행이 돼요 인코딩된 영상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면 됩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인코딩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오늘 한 컷 편집은요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영상이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가 없죠? 그렇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막도 넣고 그리고 효과음, 배경음 그런 걸 다 넣어보는 작업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영상이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컬러 탭에서 밝기 조절도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배운 이 컷 편집 한 번 더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